자기야 많이 먹어 부담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은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의 집 곤란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렀지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또 그 뭐 네가 해줄 맛인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둔 그 순간에 이렇게만 없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얼 Ian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맞는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맛이 어떠냐 내게 물래요 또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릇도 주네요 날 살려줘 그치 동안 그녀 아무델랑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의 소식 영어 일어 안오 중국 누가 알과 늘 시간 없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채널 초대를 하겠다 은혜요 난 괜찮다 외부로 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거나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는 소음이 아니고요 넌 부끄러워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나는 그것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도둬나 하는 말